부럽다 저게 플레이스테이션 4라는 건가? 아 자꾸 그러면 저 여기 옆에서 뭐 삼다수 하고 있을 거야 삼다수로 그 뭐지? 요시랜드인가? 그거나 해야지 아직 서비스 잘해요 사비스 단라인 버터야 삼다수로 그 두 분의 자리에 도착을 하라 뭐? 뭐 또 한식이야? 과연 그걸 누가 해줄까? 난 아닐것 같고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 BSAA 너네네 뭐하는거야? 여러분의 플랜이 이제 하나인 것같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쇠크스야 3번, 3번! 지금 너무 시간을 안하십니다 2개밖에 없는데 재미있어 갈래요? 스트레스만 더 쌓여줘 큰일났어 공부하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 정말 큰일이구만 정말 큰일이야 이제 게임 시작했는데 주심정 알죠 아 어떡하지? 지금 별점을 갔다 와야되나? 우린 것자가 하나 남았어요 한 개비 남았어요 정답 이제 그 일명한 도트 그렇게 펴요? 진짜? 그렇게 펴요? 당연한거 아닌가? 진짜 그렇게 펴요? 홍콘님은? 그 펴요? 그 펴요? 그 펴요? 그 펴요? 그 펴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 그 펴요? 그 펴요? 그 펴요? 그 펴요? 네 그 펴요?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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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프리카 있어요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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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져 있는거 있어요 그래요? 고릴라에요 고릴라에요 고릴라 검색이 남긴다 소모님 바로 검색합니다 한 번에 도움은 없지 그냥 안 하고있어요 아프리카 고릴라 아프리카 고릴라 고릴라 밖에 안 나와 고릴라가 고릴라 고릴라가 고릴라 고릴라가 고릴라 있다네 아니, 너 잘못된다. 더 현대한 것들은 더 현대한 것들이야 이 녀석들은 어떤 나라의 제품이야? 하하하 하하하 참, 너들이 다 나왔다 그대들, 이거 무슨 양이에요? 아, 이거? 이거, 이거 무슨 양이에요? 네 어, 맛이 여러가지 있어 아우, 스카이 좀만 하면 들려 생각나요? 발이나 발? 날씨가 많아! 너무 많아! 날씨가 많아! 미니밸루 작은 아니 너무 싸니까 바퀴 20인치짜리 공원에서 여자친구가 벌만한 거 있어요 여친은 항상 여친은 항상 여친은 항상 여친은 항상 여친은 항상 일찍 여친은 항상 자전거 타고 가고 여친은 항상 당신은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는 하나도 안 돼 여기 어디에나 여기는 서랍에 네 여기 arat에 소주 먹을 땐 많지만 거기는 소주가 많아서 좋아요 안주도 맛있어 정말 안주가 많아요 그 근처가? 네 괜찮아요 아 아닙니다 열심히 할게요 하나의 변명거리가 생겨서 좋잖아요 그건 맞아요 안되면 뭐 시청자 다 같이 스카이프 하는 사람 다 아저씨 까지 깨워 있어야 되는데 아저씨 까지 깨워 있어야 되는데 아 이새끼 와라 이거 아저씨 30이 아니잖아요 그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 남자고 여자고 25 넘으면 뭐다 뭔데요 그냥 이렇게 부정나가네 어 코난이 오랜만이지 아 얘 왜이래 아 얘 오늘 왜이래 어 아 아 진짜 가지가지 하네 진짜 와우 결국 세 번째까지 클리어 했구요 아 아이 나이씨 뭐야 거기도 이상해요? 아 오늘 척끌빨이 개끌빨이라던만 이거 왜이래 아 탄도 더럽게 안나고 이따 저기 잡자구요 뭐가 이렇게 타이 안나와 어이구 무서워 어 조심하여 쏠탄 날라 아 오늘 왜이러지 이 새끼가 이게 뭐 잘못 먹었나 이게 알겠습니다 아 어저께 홍만이 놓친게 정말 아 너무 아까워 여기 지금 홍만이 가 나와 아니요 이 챕터 저기 이 챕터 어 아 sore this mission gets harder by the minute but at least you're still safe They've got a lot running on us Three years ago I thought I was gonna die in the jungle of Satya And then we had us surrounded before I knew it everyone on my team was dead I lost my gun and a Scrap 이 놈의 손님이 내 손을 내고 있는 건가 그는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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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 우리 죽을 때가 없을거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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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옵에다 테러를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상당한 권력인데? 코옵 하다 그러면 난리 난데 이게 마지막에 혹시나 이거 노다잉으로 끝까지 가면 끝에다 테러 해야지 마지막 과자를 먹고 다녀와야겠어요 곰쳐요? 곰쳐 없어요 곰쳐도 어디 있겠어요 그냥 사도피지 뭘 곰쳐라게 곰쳐요 저러면 꼭 들어올 때마다 인사드리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꼭 하고 싶더라고 아 그래요? 다음은 하차를 사오지 뭘 주워와요 아니 너무 너무 없어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구름과자 살 돈은 있어요 너무 괜찮은데? 구름과자 살 돈은 있어요 누구를 의지로 만드시네? 풀포는 못 사지만 구름과자는 살 수 있어요 어느정도 뺐네요 어느정도 뺐네요 또ences 나도 새로운 체리편 하고싶다 타출 사람이 없네 흉 바로 투입입니다 바로 해결해야죠 과연 나를 데리고 누가 대결을 할것인가 신난 대결이 있죠 뭐 대결이 안 돼 어휴 뭐 뭐 뭐 그런거 아는거 아닙니다 크리스 왕자는 뺏겼으니까 이제 정해야죠 쉐리펜 왕자는 누군가 아 그런거니까 크리스님은 어디갔어요 그 풀뽀 살려구 건너지 말아야될 가능한 건너진게 아니에요 아 그러게 그러지게 그러게 콩팥을 하나만 팔아야되는데 두개 다 파신거 아닌거야 어 뭐야 뭐야 아 그럼 저는 마이크를 잠시 키고 다녀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흐흐흐흐흐흐 뭐야 뭐야 에너지가 딸렸어요 왜 여기면 4키로 나와있지 그나저나 오토로 서폭 늘팠나봐 아 이러면 힘들어지는데 일단 바이와제도 바이그로 하세요 고정적으로 나옵니까 네 네 프로봇도 갈게요 아니 프로 저 데리고 가세요 제가 알아요 그 보살 같은 주방님이 화를 냈다니까 그 보살 같은 주방님이 화를 냈다니까 난펜 역시 배터락이 딱 맞아요 흐흐흐 자 이걸 딸듯하지 말아 잘 따라와줘 어우 잘 따라와네 왜 이렇게 따라와야지 자 잘 뽑았습니다 자 잘 뽑았습니다 아 오늘로 완벽하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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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큰일 났다 oh 이거 클리식 깜짝이야 전기주의 공격을 받아서 시켜주시는데 시간이 걸려야 돼. 시간을 지켜봐야 해. 시간 더 필요해. 2 아 잠깐 악encial 어 Voll 다 걸릴 거였어 야 우리가 들어와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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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끌려 봐야 돼 네 작은 아이아몬드 도착해 에코팅 이따가 부족한 시에서 박스 박스 아 무서워 아 큰일 났다 저 열 발 있어요. 제가 쏠께요. 야 왜이래 오 왜이래 저보다는 4그럼 더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저 다음 점수 저 다음 점수 이제 지금 뭐 아 이제는 그냥 알아서 하고 있어요 숨어있는게 나아 우리에게 힘이 없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내가 좀 이끌어낸 것 같네요 자, 더 이상을 못 받아들여야 해요 많은 무기들은 흙이 없겠지만 자, 다시 끌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힐링이 나면 힐링이 나면 너무 힘들어요 에이, 힐링이 나면, 힐링이 나면 자, 힐링이 나면, 힐링이 나면 힐링이 나면, 힐링이 나면, 힐링이 나면 봐봐! 파라슈트! 인텔의 다다칩을 다 지켜놨어. 찾아봐야겠다. 네 자 오늘은 제발 좀 잘 좀 가 안녕히 주무세요 아 그래요? 야야 아 아 저 바이 조금 으 아 까맣게 진짜 안보여 근데 그쪽에 뭐 2마리 이상 막 같이 내려오거나 그런거 없어요? 아 그거 되게 무섭던데 승하새끼가 아 정말 found one 아 이거 무서워 어 끊어졌고 아 근데 마저님 집은 무슨 편의점이 어디 은내로 나가야 되나 엄청 오래 걸리셨네 아 뭐야 이거 아 그렇지 아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나 진짜 못하는거 Steam 또 다른 사람 다친 다 취프들은 모두 그저總의 정신이 다 취플리 하나 최초 저거 지 neighborhoods 엄청 놀랄게 엄청 놀랬네 아유 무서워 헌커님은 갑자기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그쪽으로 갑자기 생기는데 애들이 아유 무서워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네 바로 뒤에 버티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폭 요새 아주 쿨력인데 안쳐 왜 맨날 한마리나 꼭 저질하지? 어? 여기는 여기는 할 때마다 굉장히 어? 그냥 너무 오른쪽으로 붙으시는데 어? 미용했어 광고 깜짝 놀랬네 뭐야 아 그렇습니까? 다시 몇번째 몇번 해야 돼 이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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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라 말이야 요거 고길이요? 또 들어와요? 저렇게 없대요 다녀왔습니다 넌 농장 가서 말리고 오세요? 희한하네 차 타고 갔다 오세요 멀어요 집 앞에 편의점이 있고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힘들어 죄송하시네 자 이제 신에게는 마음발의 구름과자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나는 맥주를 사왔지요 저를 즐겁게 해주세요 안잘 수 있어 맥주도 있고 와우 그러면서 지금 살을 수 있다고 계시는 겁니까? 살이요? 이 마음발은 얼마나 깊은데 여자친구 만나면 맨날 원래 살을 한 끼 먹고 살았었거든요 여자친구 만나고 나서 아침 먹어야 되지 점심 먹어야 되지 저녁 먹어야 되지 디저트 먹어야 되지 제이거지 어딨어? 그 물을 죽는게 어디야? 나도 그럴거 같은데 그 물을 죽는게 어디야? 저 물을 죽는게 조심하세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살이 열대요? 아 열대가 지금 되겠어요 지금 2년을 만났는데 열대가 뭐야 아 좋다 아 저실적으로 그 사람'm 찾았다 저 사람은 찾아려고 누군가가, 저 사람을 죽인거야? 스페인어 같은데요 스페인에다 독일 완전 미세를 저번에 받은게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 그나마 영어로 하면 좀 도와주겠는데 여보세요 명예인까지 어디가? 그냥 다른 사람 여기는 한국이다 한국말로 해라 라고 좀 간호하게 나가야 돼요 진짜로? 이 사람은 불가능하지 않았어 진짜 다행인 저희? 뭐 그렇네 그런거 할 데가 없는데 뭐 뭐 다행하고 다행 걸리고 싶어서 걸릴 데가 없는데 뭐 어? 아 느낌 쎄하다 네 어우 다행이다 방송에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왜 쎄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쎄할 곳이 아닌데 지금은 제가 막 누르고 가다가 옆에 저기 걸렸어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딴 데로 하고 저는 뭐 쎄하다기로 저희 죽었나 보다 뭐 어떻게 짓는지 구경하려고 했는데 거의 졸린 분 한 분 계시네 지금 이제 더이상 두 손은 움직이기 힘들고 뭐지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제 크크크크 멀리 오실 분 계세요 지금 왜 왜 버티실까? 죽으시지 그러게요 한 두 시간이라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한 두 시간이라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오오오 아 저것도 한 손으로 할 수 있어 저 물음표도 한 손으로 할 수 있어 저거 한 손으로 할 수 있어 딱 뭐 치는 것만 봐도 딱 안다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네 그분이 당신인가요? 저거 매크롤일 것 같아 미리 등록을 해 놓고 숏컷으로 이제 풀뽀하나 썼던거 파트너도 다 잃어버리고 슬프다 어쩌겠습니까 자본주의 사연 제가 설 자리가 없네요 아이고 참 아픈데 계속 찌르지 마요 그 소모님은 청축이에요? 뭐라고요? 키보드 청축이에요? 아우 소리가 경쾌하네요 야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경쾌하잖아요 제가 청축이랑 적축이랑 갈축이 있는데 청축은 못쓰겠어요 마이크 쓰면 보면 왜요? 소리가 아 그렇게 막 로도박정을 떨어요? 아우 이제 죽을때가 있나 죽을때도 없는데 이제 로다잉 할 때 안했어요 아직도 못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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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딜레이 하시고 이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딜레이 하시고 뭐라고 하시는거야 저거? 지금 여어줄 수 있으면 안돼? 우리 아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같이 호흡으로 칩시다 쟤네들도 그러겠지 쟤네들은 뭐야 이러겠지 쟤네들은 뭐야 이러겠지 쟤네들은 뭐야 이러겠지 bree 5 6 6 skin 5 4 tu 앟 5 2 5 아직은 그래도 기억력이 많이 나고 좋으실 때일텐데 아니에요 네 트위치를 맞아요 아직은 아직은 저도 아직은 못해요 펑크님 못알아보게 하려고 아이디를 바꿔서 가이브를 했더니 그리로 들어오는 마중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쪽으로? 응 우리에다 출신 후에 다 알아 그냥 가만히 있어봐 그거를 어떻게 당신이 알아? 하하하하 지금 2년째 온는지 어떻게 알아? 하하하하 기적의 공학자도 아니고 안 보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지 남몰래 뒤에서 연습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 하하하 나면 뭐라고 하는지 검색...아니... 번역길 써야 돼 영어는 그래도 좀 알아듣는데 그거를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하려고 한다고? 아 맥주가 시원하군요 시원해요 아 맥주는 근데 안주를 안사왔어 하아 멍청하게 안주를 안집었네 근데 맥주에 굳이 안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아 저는 소주파거든요 소주 안주로 맥주를 마시는데 소주를 사올걸 야 더 철학하지 않아요? 그럴 때 집에도 나는 아니 나 집 뭐 어차피 소주를 아예 못 마십니까 뭔가 맥주를 마시면 내가 뭔가 성공한거 같고 어떤거요? 흐흐흐흐흫 혼다구 있어 그거를 비번으로 보고 있어요 오케이 아 뭐 저는 비번 그 숫자로 얘기하면 되는겁니까? 근데 방송 방송 딜레이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쿠라로 얘기해도 되나 그냥 구라 로 얘기해도 되나 그냥 칠 칠 칠 이예 칠 칠 칠 이예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하하하하 비번 386 아니야 386 그렇죠 네 386 하하하하 일단 6으로 시작한건 봤는데 두번째로 세번째로 못봤어 국민 비번 1 2 3 하하하하 뭐야 6 663 뭐야 정리했어야? 1 2 2 사람 놀라게 하는거 간만에 그래도 초반 좋아가지고 기분 좋은데 말이야 기분 좋은데 말이야 어 네 현재 지금 4인 코옵 쪽입니다 아 방송을 안어 시청자 막 지르고 보는거죠 아 아 아 아 아쉽고 1시간 남았네 뭐가요 도라뇨 엔딩 까지죠 아 설마요 그렇게 될리가 그렇게 돼야죠 지겹지도 않아요 이거 하는거 아니 아니에요 언제나 즐겁습니다 뭐 언제는 맞았어요 아 아 제가 2단지로 맞출 수 있다는거죠 아 코옵사잉이 뭐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게 저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코옵사잉 사잉이라길래 다크소울 하시나요 하고 야구처럼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말씀하시는건지 네 네 그런거 같아요 저희는 입으로 합니다 서로를 혼내면서 하죠 서로를 혼내면서 하죠 아 아 오늘은 송각이 좀 안나온다 요새 부족 아 4인이요 저게 사과 사과 수터 사역구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사이 꼽 안돼요 사이 꼽 안돼요 네 저희 그냥 4명이서 모여서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거지 게임은 2분이서 하고 계신거에요 이거 읽어버리지 못해 생각해봐요 제이크는 이거 읽어버리지 못해 그렇습니다 열쇠 열고 계세요 아 구름고자가 이렇게 널널하니 맘이 편하군 맘이 편하군 맘이 편하군 알겠습니다 그럼 너희들 한 6년 동안 뭐 하셨어요? 아 너 이름이 뭐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고 네 그 경을 경고하고 있었는데 둘의 시간은 그냥 가까봐요 그 경고 우리 이제 각별한 사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하하핳 하하핳 한순간에 저를 넷이로 만드시고 하하핳 하하하핳 하핳 하핳 아 그리고 좀 이상하잖아요 완전 넷이 인데 넷이가 아닌 것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담배는 닛불이 제일 좋아요 그 뭐냐 말보로중에 발리에서 파는게 있는데 말보로 골드가 있긴 있어요 열두까지 들어가 있는건데 타르가 32mm짜리죠 그거 피시면 하루종일 생각이 안나네 말보로 믹스나인이었나 그럴걸요 아마 이름이 담배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담배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 막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 뭐지 그 화약 타들어가는 소리 같은거 딱 그건 뭐 다이너마이트지 그게 하하하하 렛츠고! 이 놈은 대화가 없더라구요 좋아 이곳에 든다니 담배에 노예들이 들어가는거에요 담배에 노예들이 들어가는거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거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화장실을 들어가는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느리셨네 그 친구들이 참 그때는 좋은 친구리라 생각했는데 굿개 kid àcies 울기 욕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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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건네주는 그 악마의 손길을 훔쳤어야 되는거에요 내 이놈 그 손 치우지 못할까를 못해가지고 그 호기심에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때는 막 친구들이 쉽게 넘겨주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튀고 나서는 안차를 안 피워야겠지 아, 예, 예, 예 충분해! 아, 왜 그러세요 다들? 아, 왜 그러세요 다들? 오, 에리야 이제 다들 민방이 아니세요? 아지들 같은 이라고 아지가 예기본이에요 아지가 예기본 아지가 예기본 저 이제 상방잡기 딱 한 번 나왔어요 아직 젊죠? 아직 젊죠? 아직 젊죠? 아직 젊죠? 아직 젊죠? 아직 젊 난 지금 아직 젊 Created many firms 욕되게 Cel Você 다시 벽 볼 수 있어 Пот un수 오alnız 유행 vil 이 respected 오케잇! 근데 오토바이에서 동무씨가 구름바다를 먹을 수가 있나? 뒤에서 그냥 타기만 하잖아요 다 먹었다는 거 방에서 필라고? 방에서 피는 건 뭐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으면 뭐 아 물 나고요? 알았어요 그 소리 큰 라이터로 할까요? 얼마나 고단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잘 들어봐요 떡다귀가 있고 찡치기가 있어요 아 찡치기 고장났다 떡다귀로 해 그냥 그거 안 좋대요 뭐 불가능하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담배가 좋은 건 저런 얘기를 쪼고 있는 건 덜 해로운 걸로 해야죠 저거는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콜라 마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두 터비지원 터비지원 할 때 힝킹클이니까 그거 막 메고 달라고 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ㅎㅎ 아 아까 제이크 이 시대가 대혈에 손실이 되죠 이 시대가 옥토바이에서 죽으면 홈 할텐데 옥토바이에서 죽으면 되게 홈할텐데 한 방을 다줘줘야지 이 팀을 봉시다 얼마나 좋아야 이게. 근데 여기. 그러니까 네온 좀 해봐요. 아 네온은 그 가르마만 봐도 투명할 것 같아. 왜 이렇게 네온을 보시래요? 아니 저 그래서 다하고는 아예 안하잖아요. 그 신입생 때인가? 제가 1학년 때 나와서 딱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어떻게 여캐가 없어? 말이 안 되네. 날씨도 있나요? 네. 앉았다 일어섰다만 하시는 그 캐릭터. 아휴.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여기 많이 까인 거야 이거. 아니에요. 코업은 아는 사람만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불법이 있는 사람만 그냥 하는 거야. 저봐요. 얼마나 까이고 있는데 불법 없다고. 소화로워서 사야겠나 이거. 차를 펴든가 해야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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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할 수도 없네. 아니면 그 프로세스비 없는 사람 나가는 거야 지금. 그렇죠. 프로세스비도 없고요. 분명 나가야 되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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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5년 밖에 안 되구나. 쉘이 엄청 편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업혀가면래요. 저랑 하면은 업혀갈 수 없을 것 보니? 코업 최강 채리즈는 뭐야 아주 에이전트죠. 군드본 여러인이 있지. 에이다가 못하면 못하는 거고 에이다가 잘하면 아주 그냥 업그레어하는 캐릭터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캐릭터 에이터킥 요사인 한번 해볼까? 아 그런거에 에이터킥 소흡은 아직 아무것도 안했네 아무도 아무것도 안했네 얼마나 쓰레기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에이다를 잘 만나야 돼요 몽롱언연해요 여기는 짐작이에요 짐작 에이터킥 소흡은 왜 딴 냄새라는 캐릭터 아우 생각만 해도 진짜 패치해줘서 다행이지 초반에 바시스 나왔을 때 스토리마저 다 보고나서 에이터킥 나온다니까 다 클리어했는데 아우 아 이게 딴 냄새나는 거구나 유일하게 남겨놨어요 저도 성공이 없어요 지금 에헤에헤에헤에 네 미드 8차는 타이밍인지 알았나 알았어 방금 맞아서 기억하시는데 아우 어저께 진짜 딸피해서 겨우 살았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노랑이에서 많이 남겨놨을 못하고 그는 이미지 또 어디처럼 그 뭐야 또 어디처럼 그 뭐야 어 또 다 울락말락 지나가는 거 여기가 오 두고 아 아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아 아 무서워 아우 무서워 어우 들어갔다 어 아우 여기는 진짜 어 너무 긴장되 근데 그놈의.. 헬기만 잘 올라타면 기록은 좋게 나오겠네 근데 그놈의 헬... 헬.. 헬... 세번 안에만 끝나면은 성공하는건데 그놈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그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그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스는 여기... 네, 맞아요 그렌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그렌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이 친구들 제로란다. 제로인가? 제로 인증 봐야 되는데 디비전이 근데 그렇게 재밌어요? 아니요. 저희 지금 환불 해줘야 돼. 게임을 도전 왜요? 버브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기간 한정 콘텐츠가 이게 하기가 가빠요. 시간이 없어. 무조건 버브로 버브로 하나 나오면 다음 주까지는 즐겨야 되니까 거기 매주 업데이트가 있어요? 네. 거의 매주에요. 매주하고도 그 지경인데 신부님이 솔로님이 솔로님이 소콤을 해보셔야 되는데 소콤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짝꿍시티하면서 AI 구경하는 거 보다 좋은데 좀비 한 마리 무수기는 AI 세 마리는 처음 봤다니까 욕만 칠찮아 욕만 칠찮아 내가 그 정가 중에서 한 게 제일 구해야 되는 게 4인 구경된다고 4인 구경된다고 즐겁게 샀다가 제이크 좀비 한 마리 무수겨 AI 세 명이 저녁에 여기 있어야 돼 아 이거 오케이 나 그거 보니깐 나쿤시티 또 사니까 헝큰이 고장 났는데 프스3관 이거 왜 샀지 내가 그러면 나쿤시티 뭐 하시려구요 하자고여서 샀죠 제가 무슨 레진노다이요? 아 2인 3인도 했어요? 4인 4인 내가 있었나? 아 없었나? 나쿤시티 사니까 뭐 뭐 저기 있어요 그 게임에 뭐 사니까 뭐 못해 갑자기 지금 그거 아직 일본부터 안 틀렀어요 아직 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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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고민해 두시면 돼요 그냥 디스플레이 DP DP용으로 그냥 크리스는 그 루프에 그 쇼퍼를 던져 아 요번에 또 아 아 요새 왜 이렇게 저 새끼 케이크를 쓰냐 요새 뭐 중고라도 사와요 저 새끼들이 멍붕하더만 크리스 3 중고파입니다 크리스 3랑 타이틀 서랑 두 개 같이 묶어서 풀뽀값에 팔고 있어요 하 하 하 그 게임샵에서 많이 쳤는지 알아요? 이거 한 번 들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타이틀이 네 공에 따라서 많이 타래기 그쵸 그렇죠 하하! 제이크! 안 돼!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봐주세요! 아잇 뭐 사자잡고 그러는거야? 코끼리도 기억에 있는거죠? 이게 동물원 게임이지 뭔지 모르겠는데 끝났다 저도 저번에 트위치에서 하는거 보길데 보니까 코끼리한테 개 처먹고 있던데? 아잇 먹고 갔다 깜짝이야 또 허물하길래 입상이네 패드몽 헤헤헤헤 헤헤헤헤 싱불이 그렇게 게임을 잘 이루고 있는거죠 혹시나 오일 바론가 있는거죠 오일 바론? 우리나라에 태어났는데 형들은 삼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거죠 어? 어? 형님 중시나 오는데 누구야? 주모야 주모야 주모야? 날라든 국밥을 안 말고 말이야 그 한 번 말아주는게 그렇게 어렵나? 아 어렵죠 우리나라에 태어났는데 국밥이요? 국밥이요? 국밥에다 그냥 국물만 빠주면 되는거 아 모르시네 음식을 안해보셔가지고 아 왜그래요? 저 자취한지 오래됐어요 자취음식하고 그런 동식하고 다르죠 그렇죠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섯시에 못 일어나게 되는거죠 제가 자취한거에요 못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니까 쉐리 열었습니다 저 깨워줄건데 주무시면 되죠 네 열었습니다 쉐리 나는 깨워줄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해 이렇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네 이제 중반이죠 중반 이제 앞으로 한 30분 30분에 35분 그러면 끝나야죠 이거 깨고 레온 하는거에요? 두 분이나? 시간이 너무 낮네 저는 하고 싶은데 레온 한번 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펑크 딜이 안받아 지금 나 너무 보고싶은데 제일 궁금해 진짜 아 그래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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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하나 더 들었고요 여기서 하나 쓸 수 있겠다 네 아니 뭐 하나 게임 한번 해 주는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갑자기 인제 무슨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근데 뭔 약속이야 도대체 갑자기 약속이래 내 썸네 제 영상 드려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거 드릴테니깐 그걸로 그냥 노다이 하고 거짓말 치시면 돼요 아니, 거기 제 유튜브에 PC판으로 한 거 있거든요, 레오노다이. 그거 퍼가서 줘요, 그냥. 에잇. 그거 PC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PC로 했다고 하고 그냥 그 영상 보고 한 번 해봐요. 프스3 있다고 제 영상 드릴게요. 프스3로 했다고 하세요. 다 열었어요, 빨리! 누구로 꺼진다 지금 정말로 열어보면 되지만 저랑 항상 같이 나가셨는데 왔습니다 오늘 조심하세요 오늘이요? 왜요? 어저께 얘한테 다 했잖아 아 맞다 그리 그리스도 터뜨려야 돼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휘두르는거야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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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러고 나만 아니면 그냥 멀리서 쏘는게 제일 좋아요 몸빵 세우고 파트너 몸빵 세우고 뒤에 서가지고 많이도 안써도 돼요 쏘는 척 총소리만 들리게 내 옆편에서 황크님 앞에 였거든요 근데 자꾸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다 앞에기 시작했는데 형 뒤에 전세요 뒤에 뒤에 좋네요 혼자서 이게 너도 저 중소 받아야 미국이예요 손가락으로 조심하세요 잡았다 크리스라고? 여기서 내 원편 보여주시는거죠? 똥 이제 우리 차단이에요, 가자 늘 보러가? 너야, 병원에 배워보내래? 가봅, 같이 가봅, 우리 도와주시기 필요해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렸을때 갖고 있는증이 있었어요 우리 도와줘요 뭐야? 저리로 바로가 왜 저러지? 아 어제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 조세라는 나라가 크리스라는 거예요 뭔 말이야? 아 저 아이띠구나 아 저 아이띠구나 나도 이모티콘 하고싶다 이모티콘 어떻게 다니는 거야 이거 그 그 채팅창 옆에 그 작게 있어요 쪼개고 있는 그 아이콘 깜짝이야 여긴 똥 없나? 이모티콘은 똥이 짱인데 없다 강태단 할 수 없네 이거 이거 아니야 비슷하지 않아요? 아유 잘못 왔어요 냄새 나는 치즈 있다 냄새 나는 치즈 해야지 냄새 나는 치즈 여기 똥 똥똥 똥똥 되게 이상해요 여기저기 약간 비슷한데? 오오오오 24일 뭔 독이야 아 이게 CJ에서 하는거구나 뭐요? 아 그 일요일날 용인 레버랜드 가거든요 슈퍼레이스보다 아 차에 관심이 많아서 아는 친구 통해서 가거든요 아 일반인이 하면 잔디에서 앉아가지고 보는데 그 서킷 면허증이 있으면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신나는 경기 보러 가야지 구챙이 앞에 구챙이 앞에 있어요 잔다고요? 내가 지켜보겠어 내가 아프리카 방송 보고 있나 안 보여 유명히 들어야겠지 비록을 감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이 없냐 당신은 이 날은 don't let me go away 변수가 없네 변수가 없네 변수 아직 많죠 엘베이도 남아있으면 엘리베이터는 딩휴으로도 안죽어요 그래 아 아 아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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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패드는 엑바패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요? 그 고살같은 지마님이 화를 내셨어요 이거 끝나고 바하파이브 하는거에요? 레옹편 가잖아요. 레옹편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죠 레옹편도 하고 바하파이브도 한다고요? 소로라님 바쁘네 인기쟁이야 지마님이 화를 내셨다고요? 네 갑니다 지마님이 화를? 스키할 때 화를 많이 냈는데 스키할 때 화를 많이 냈는데 저의 스키할 때 화를 많이 냈는데 물에 있는가? 오랜만에 맥주 먹었다고 이렇게 알짤딸하냐. 술 안 먹어서. 어 헌클이 근데 타지 못하고 싶네. 조용한거 보니까 잘 넘어갔나보네요. 조용한거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가 나와야 되는데. 마저님. 마저님은 시무룩 하신거 같아요. 시무룩 하죠. 어 뭐야. 망하는 맛으로 보냈는데. 죽어보려고 맥주까지 사왔건만. 헤헤헤. 왜 이렇게. 누가 할 수 있을까. 아 맥주. 어. 아흑. 이게 뭐야. 어떻게 되니까. 뭘 쳐볼까. 뭐라. 뭐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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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데브 포인트 런데브 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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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우리의 런드 헤이, 우리 기업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아 네 알았어요 야 마지막 변기가 생겼구나 아쉬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매그넘으로 조질까요? 뭐야 아까부터 외교를 쓰고 있어 이게 뭔 말이야 아 이거 채팅창을 한국어로 노벨을 해야되나 한 번 멘탈을 날아가게 해줘 알파벳이 아닌 걸 한 번 보여줘 한글의 위대함을 한 번 보여줘 배터리 1 액티베이 됐고 25% 차이저 더 필요해야지? 아까만 저걸 구글에 돌려보겠지 잘 안전적이야 선택이 없네 진짜? 다른 길이 없지? 아 그럼 멘탈이 날아가겠지 저게 됐지 뭐지? 흐흐흐 체리 오우 뒤에다 오우 오우 위험해 손 뻗는거 봐라 오우 반갑다고 이사하는거잖아요 전혀 안 반가운데 반갑다고 하이파이벙 한번 하자고 반갑다고 하자고 90도로 꺾어가지고 어? 저기로 가세요? 원래 일로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아 딜레이가 있어서 어딘가 차이가 있나 저거 보고 저게... 저게 뭐였지? 전 적어보고 저기 뭔 개소리야 이런 소리가 얼굴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냥 목 아프게끔 한글의 위 때문에 보여주지 자 봤어요? 얼굴이 옆으로 누워있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여야지 한국분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 솔로님이 들어와있어요? 저요? 아니요 아 저걸로 제가 쓴거 제가 아프리카 쪽에 저는 이게 제일 좋아해요 네 아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어저께 그 변수가 그놈들이 없 아아 죄송해요 아이 가잇 나만 아니면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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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아주 좋아 어우 지금 쌓이던게 폭발해서 아 왔어요 왔어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 할 때는 잘 안오고 있는 애들이 갑자기 오니까 내가 그쪽을 잘 모르니까 지금 잠깐만 보라돌이 두비 나나 오다 찾아봐라 이놈이 두비 두비 이제 인자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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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레몬팬 진짜요? 레몬팬 가는 각이네 게임을... 솔직히 저는 누가 하는 상관없어 자꾸 폭탄 달리기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다 저는 뭔가 볼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상하게 졸리지가 않네 지금 왜요? 아까는 엄청 졸렸는데 여기서 물어보는데 뚫어 잡는 거야? 요참 많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세워놓고 술 취한 사람이라고 비웃어야 되는데 내정한 사람... 치객을 저렇게 반으로 잘라서... 자아... 드라마틱하게 넥스트 컴밍 압! 넥스트 컴밍 압! 넥스트 컴밍 압! 다른 건데... 다른 건데... 다음은... 레온 코오브입니다 응 저게 괜찮아요 Hurry! Jump! 아! 으악! 헤이! 네 불피해요 여러분! 이건 약간의 길이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리와! 네 정말 이 중천버거를 막아놨다니고 보스 스스로 죽는 버거를 발견했어? 그래서, 이 중천버거를 발견했어 우리의 문제는 와, 대단하다 진짜 그냥 한 번만 네 여기가 나가야 돼, 너는 HQ를 원해야 돼 아, 그럼? 왜? 너는 이렇게 자신을 안 잡고 있는 거야 그럼 4 5 1 2 3이 뭐예요? 뭐 모르겠는데? 홍볼맨 네 얘는 온 네 네 3 거기까지 호프님이 잡고 나머지 네 저거에 네 그쵸?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다 헷갈렸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식이 못 알아듣는 말 하길래 나도 못 알아듣는 말 했더니 잡은거지 이거 해야 러지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잡고 스무삭이 흘러가니까 재미가 없다 일단 끌려와부터 야.. 아 그래요? 어떡하지? 나 지금 허브가 넘쳐나는데? 용암전에 한번 내리찍해보셔야 허브가 얼마나 있건 스프레이가 있건 상관없이 한방에 굴러가네 역시 역시 저주의 아이콘 이거 끝났어 어디야? 어디야? No 알았을까 ev 럭 엄드 네 이제는 쉬롯 벽둘기를 그기 차 안으로 들어간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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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이 계속 수류탄 던지잖아요, 불출복들이. 우리 걔네들이 던진 거에는 데미지가 들어간대요. 진짜 인터스텔라도 아니고 진짜. 늘 그랬듯이 우리는 해답을 찾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그거예요. 아니, 뭐 버그를 막으면 또 기간 한 척 컨넨트가 나오니까 꼭 그거 해야 돼. 대박이다. 이제 이건 또 어떻게 자는 거야? 조심하세요. 뭐야? 컨넨차 목고 숨겨졌었죠, 없는 척. 아닌데? 아니에요? 네. 아, 런처 형! 마지막에 스나 썼려고 했는데 스나가 갑자기 밑으로 사라져가지고 안 썼어요. 원래 마지막에 한 놈 나와있는 거 그거 잡으려고 나왔고 있어요.. 이 게임은 불쌍한 적은 것 같은데. 대박. 이 전력 다른 것도 필요없어요. 그냥 사기팀을 하면 되니까. 야야야. 나 지금 많아. 허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거야. 그냥 방패를 못쓰게 막아낸다. 얘네들은 왜 안 막아가지고. 어? 오우 윽 윽 윽 윽 좀 더워진 것 같아 됐다 아이 깜찍이야 예헤 이 자리를 아까 났는데 더 더 쓸 수 있었는데 그 으음 이거 근데 덤블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체술 두번째 세번째 걷기에 딜레이가 좀 툭대여 그래가지고 그거 좀 초기화시키려고 딱 채소를 두대까지만 때리고 덤블링하면 초기화되더라구요 어저께도 채소를 잘못 넣었다가 죽을뻔했는데 어느정도까지 예상 함부끈? 함부끈? 그렇 오는 씨 테르킹도 함부끈 탔는데 아 맞어 신사함으로도 49분대가 나왔는데 둘을 보면 더 달려야죠 아 그렇습니다 나 똥춧 타면서 그 스노우모빌 탄 거 생각하면 진짜 아 나는 그 스트레스 없어가지고 다행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죽어 너 언제는지 뭐 완벽하게 100% 마음에 들게 하기는 힘들죠 어떤 장소에 있는지 어떤 장소에 있는지 그 장소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쉐리 아, 그 새끼! 말만 잘 들으면 한 20분에도 컷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업어버리는지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싱글을 안 될까? 뭐다 해, 진짜! 싱글 보모 게임이야 보모 게임 그래도 그걸 고달을 하시는 분들이 고달할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톤 아웃다 톤 아웃 아웃 이제는 그 뭐야 전기톱 2차전 이여 그것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거기서 엎혀가니까 계단한테 맨날 접었고 진짜 대단하다 얘네 테스트 안 하고 하는 거고 진짜 안 했죠 아니 진짜 방패 때문에 다 터지는 데 그거 볼까? 딱히 숙지하면 안 되나 진짜 쓰지도 않는 거 그거 때문에 쓰는 거지 그거 빼고 드론 넣어달라고 그렇게 내 부자가 한 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죠 그러니까 콘텐츠 이가 난죠 이 정도면 진짜 숙지라고 유통해 네 아싸 네 네 브라도 근데 이번 거는 스펙이 필요 없어가지고 좋네 아무거나 다 참을 수 있어 그럼 이게 총알 한 번 할 수 없겠는데 진짜 그러면 굶은 회사 하나 먹고 얼른 한편 갑시다 기대가 많아요 네 자 내일 봐요 여기서 마무리 안 저러면 큰일 날 거 같아요 잘하네 다시 다시 autops iki